상훈이가 애들이 점점 커오면서 자꾸 아빠한테 편지를 써준대요 상훈 아니 그 아들이 아들이 아 우리 애들이 편지 혹시 있어요 편지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줘보세요 요거는 진짜 써요 아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아 편지 봉투구나 이건 안에 이제 편지가 있고 이게 우리 셋째가 막내죠 셋째 막내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저 한결이에요 항상 놀아주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때 생일이 되게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늘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좋아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정도로 좋아요 이건 첫째 편지예요 아빠 안녕하세요 저 한성이에요 죄송한데요 첫째니까 묵직하게 묵직하게 일단 1년 동안 항상 젠호메스 가이드 젠틀메스 가이드 뮤지컬 아 죄송합니다 젠틀메스 가이드 하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먹이느라 힘들죠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거 허락해 줄게요 담배 피우는 거 허락해 줄게요 아주 그냥 펑펑 펴요 아주 그냥 펑펑 펴요 나는 뭐라 하지 않겠어요 아빠 너무 감사하고 많이 많이 사랑해요 역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러면 더 그래 이러면 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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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